여러분, 여기 어디냐면요. 보시죠, 여러분. 여러분, 여기 어디냐면요. 현대백화점 프라임 회장. 중간에 이 삼각지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프리드로우 하고 있고요. 한번 보시죠, 여러분. 어디에ga. 학생들의 생산이 새싹이. 아래에, 제주도 아는 파손을 부족해요. 어린이밍 마 הע Box. 두찬이 비밀. 하나님은 네이밍 마. 하나님, 셋 House. 둘째, 둘째. 둘째, 둘째, 둘째. 이게 지금 어리잖아요? 네, 맞아요. 손톱백도 예쁘고 그냥 들고 다니셔도 예뻐요. 옷도 잘 어울리신대요, 근데. 이게 고급진 인테리어. 고급진 손님들. 현대 오프라인 매장입니다. 현대백화점 분들 앞중동으로 올라오세요. 살짝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반짝이야. 그래. 저 이런 사람이에요. 여기다가 책에다 사인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잖아. 짠! 정말요? 너무 감사해요. 너무 예뻐요. 그렇게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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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 있는 것 같아, 이거는. 뭐 이런 당황이 아무래도 알 수 있으니까.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. 이렇게 한쪽. 반갑습니다. 예쁘다. 이게 하루 종료. 잘자. 살짝 참는 것 같아. 너무 버리죠? 고급진 fato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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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이고 계셨어요? 아니요. 부르고 왔다가. 이렇게 좋은 기억을 안고 가시네요. 아 조용히 계세요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어 정말요? 우리 맨날 댓글 달성한 분이에요. 어 너무 축하하세요. 하나 둘 셋. 동그룹 놀러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여痛. 하나 둘 셋. 여 grief. 아멘